아휴 정말로 제가 빵은 안주려고 했거든요 살아먹는거는 안좋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여기서 안 움직이는데 뭐 참 이거를 주면은 살아먹는거니까 근데 얘가 반응이 뭐 절박해요 절박해요 이거 봐 이거 보통 골든 리트리먼 먹으라고 주지 않으면 안먹거든요 이 중독이야 중독 죄송합니다 대신 다른거 좋은거 먹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